오늘은 구미시민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만물에 소생하는 따스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종종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민석 목사님께서 우리 총장님께 달전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